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오를 구하라. 그래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래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이 오늘의 아침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언약이 되고 이 언약이 우리 삶 속에 현장 가운데 섬취되는 메시지가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빌리버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리버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라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여. 그들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크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정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복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완벽한 완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 I am okay, you are okay, everybody is okay.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가지고 은답이 어느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도 은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거는 바른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필립버서 3장을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나는 8일 만에 할애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젤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크리스토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 복음을 깨달은 그 이후에 하는 말씀이 하는 고백이 8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크리스토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운더라. 그 보면 크리스토가 사도 바울한테는 8절에 보면 최고의 지식이었어요. 그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그 따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다 버리고 다 필요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은 아니죠. 배설물이라는 말은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그 지식 내가 가진 그 왜냐민 지파 그 모든 것 배설물이라 생각할 만큼 복음을 이해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께 잡힌 것이 최고의 계획이에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위에서 부른받은 것이 최고의 상급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10절은 최고의 배경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우리가 주워온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크리스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전도자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오직 크리스토 이 복음을 고백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전화와 가지고 다른 교단이고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인데 안산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누구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한국 사람인데 전에 미국에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의과대를 졸업했고 그리고 의사로 일을 하다가 병원에서 짤린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일단 갔죠. 만났죠. 그런데 그 전도 대상자는 러시아 식당 주인이에요.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앉을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판단이 되는 거지. 아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지금은. 그럼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 보내주셨을까. 왜 오게끔 만들어주셨을까.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딱 만나는 그 순간 저에게 딱 드는 생각이 이상하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이겠지.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지금은 짤렸기 때문에 병원에 일하지 않고 작은 교회에 나가고 그 교회에는 할머니들만 계시는 거예요. 본인 한 명만 청년이고 하는 얘기가 나는 여태까지 너무 방황했고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을 하기 싫다. 오직 전도만 하고 싶다.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가 크리스도임을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크리스도? 그럼 다락방 교회 다니는가? 의심을 해봤죠. 끝까지 들어봤어요. 근데 다락방 교회가 아니었고 들어보니까 정말 정식 문제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는 정상이에요. 근데 가며 갈수록 본인의 있었던 그 상처 그리고 무슨 초크를 받았겠죠. 그리고 그 모든 의과 대회에 다니면서 받은 스트레스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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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정신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교회를 다녀야 치료가 된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나는 오직 전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내렸대요. 그 이후로 다니면서 모든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얘기했대요. 그래서 잘린 거예요. 하지 마라고 하지 마라고 해도 근데 안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도 안산에 여러 식당 아니면 가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언어별로 외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만나게 됐고 러시아어를 아는 목회자를 찾다가 예원교회를 찾은 거예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보금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 결혼도 하기 싫고 애도 낳기 싫다. 나 아니어도 애 낳을 사람이 많고 결혼할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생각 딱 난 게 있는데 그게 이런 사람들 때문에 혹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쳐버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가가지고 보금을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 눈에는 이단과 싸이비든 아니면 기독교인든 똑같아요. 불신자들이 모르니까.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싸이비들이 그리고 또 이단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보금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보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대개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고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바올 고백처럼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보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금이 완벽한 보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보금을 정말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보금이 정말 나에게 그냥 지식인지 아니면 이 보금이 나에게 누림인지 그거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금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사도바올을 본받으라는 말은 보금의 누림에 대해서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금보금 하다가 결국은 보금이 아닌 선택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금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보금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정말 이 보금이 나에게 전부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금을 정말 안다면 그런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누린다면 보금을 안다면 걱정, 고민, 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와도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고 그 어떤 어려움 그리고 그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집니다. 왜냐? 보금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보금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핍박, 그게 오히려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더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금을 모르고 보금을 누리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이거 바르다라고 생각할 때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결국은 나중심이죠. 보금 중심이 아닌 나중심이에요. 그게 결국은 창세계 3장이죠. 그런데 사람의 노력 그리고 열심으로는 신앙생활도 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오늘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겠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어디엔가에 들었어요. 성경 말씀 잘 알아요. 암성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집착이 우리가 볼 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까지 다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보금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착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보금을 안다면 되어집니다. 뭐가 되어지죠? 기도가 되어집니다. 전도가 되어집니다. 삶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의를 구한다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어의. 그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보금,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금을 안다면 배설물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배설물이다. 그럼 그것이 보금을 못 알아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설물, 내가 가지 모든 것을 버려라.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몬드곤들이 보금에 방해가 된다면, 말씀 성취에, 말씀 체험에 방해가 된다면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보금 안에 있다면, 보금을 이해를 했다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금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져가고 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함께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의 비밀을 누린다면, 어디를 가든, 불신자든, 정교인들이든,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만우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아니면 복음의 힘이 없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시간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럼 지금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문제든 어려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그럼 지금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더 깊이 깨달으면 됩니다. 그 복음 안에서 가만히 있어도 어느 날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복음이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그리고 모든 것 복음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른 복음 이해입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그 실수가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항상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편집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이 현장, 전도자로 서 있는지, 아니면 가면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의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전화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가는 곳마다 정말 내가 복음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정말 이해를 하고 알고 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겠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본당, 헌당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4등기인데, 현장 예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신자들이 보물 받고 교회로 못 나오잖아요. 그래도 정말 이 복음이 새신자들 삶 속에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복음을 완벽한 절대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이해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정말 크리스도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갖는 것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